가정에서 작은 자는 예수님 당시에 가정에서 작은 자는 여자 아내였고 사회에서 작은 자는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써줘서 내보냈어요. 그 얘기를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에서 작은 자처럼 성경은 작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 되면 다 구원 받고 천국 간다. 너무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배우게 되면 이것이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작아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작아질 수가 있어요. 오늘 작아져야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들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작아져야 되는데 작아져야 이 나라를 내가 얻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작아지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작아져요. 다이어트하면 작아집니까? 그래서 오늘 계명 얘기가 나옵니다. 계명에 관한 얘기. 천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법인 이 계명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계명 앞에 내가 서 볼 때에 내가 일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계명 앞에 서 볼 때에 내가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계명 앞에 가서 서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아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해 줄 수 있어요? 용서해 줌으로써 그와 함께 뭘 이룰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천국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 얘기가 오늘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청년, 이 사람은 요한복음 5장 29절을 읽었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5장 29절 내용이 뭡니까? 어쩌면 이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6절. 이게 부자 청년의 질문이었어요. 무엇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고민을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공적을 쌓아야, 어떤 공적을 쌓아야 내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지요. 만약에 공적을 쌓아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생명에 들어간다면, 이 세상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그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왜? 왜 선한 일을 해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을 들이대서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고, 생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공적을 쌓아야, 선행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다시 물어요.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18절. 이 청년의 여러분 마음가짐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이거예요. 어떤 계명입니까? 도대체 무슨 계명을 지켜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계명을 말씀만 하시면 나는 뭐 할 준비가 됐다? 지킬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계명을 소개하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험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은 거 하지 말라, 내 부모를 말아, 공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말아,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이다. 청년이 이 계명에 관한 얘기를 듣고, 이런 계명은 내가 이미 율법 교사들을 통해서 이미 배웠고, 또 그 계명대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어요? 다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반문하지요. 그 청년이 이러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지켜 싸운 데예요. 지켜 싸운 데예요. 지금 심각해집니다. 이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어요. 우리는 계명도 안 지키고 있잖아요. 심각해지죠? 계명을 다 지키고도 이 청년은 지금 이 고민을 하는데, 우리는 아예 계명도 안 지키고 고민도 안 해요. 따라합시다. 심각한 것이다. 이거는 심각한 상태예요. 아니, 계명을 다 지키고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계명을 안 지키고 있는 우리는 정말 대상 같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도, 아무런 고민 없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아직도 뭐가 부족하냐고. 다 지켜 싸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하우니까. 이 청년은 계명대로 살인도, 가늠도, 두둑질도, 거짓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진심으로 부모를 공갱했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오면서 살았습니다. 상당히 열정적이지요. 상당히 경건한 청년이지요. 물질도 또 이 청년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질도 있고, 믿음도 좋고, 경건하기까지도 합니다. 이 정도 갖추었으면 여러분, 고민이 있을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질도 있고, 신앙도 좋고, 경건하기도 하고. 우리는 물질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고, 젊지도 않고. 고민 좀 하시라고요. 이 청년은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도 이런 고민은, 얼마나 고상한 고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사는 이 멋진 청년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리 태연하게 살아가세요.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이. 우리 앞에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한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죽음이 입을 쭉 벌리고, 사자처럼 쭉 벌리고, 삼킬 듯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 태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청년은 열정적으로 율법 교사들이 가르쳐주는 그 개명들을 꼼꼼히 지키면서 말씀에 입각하여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더니 부자가 됐고,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청년은 부족한 것이 없어. 영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고, 육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고 모든 걸 다 소유한 믿음과 경건과 물질까지도 다 소유한 정말 완벽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자신의 부족을 모르고 있었던 그런 청년이 자기 부족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걸어서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정말 경건하고 개명도 지키고 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뭘 모른다고요, 이 사람은? 자기 부족을 모르는 사람. 내 부족을. 자기 부족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이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은 개명을 지키고 살아왔을런지 모르지만 개명 앞에 자신이 서보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개명 앞에 서면 자기 부족이 발견 안 될 수가 없어요. 법 앞에 서면 사람은 자기 부족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법 2의 군림하고 있을 때는 어때요? 뭐 그냥 잘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법을 들이대가지고 지금 뭐 탄핵을 한다고 하니까 탄핵 그 제목들을 법으로 이렇게 비추어서 보니까 잘못한 게 법에 다 걸릴 일들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법 앞에 서지 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세무조사가 들어와 봐야 뺏어갈 것도 없지만 한번 해보세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개명 앞에 서려고 안 하고 어디 서고 싶으냐면 사람 옆에 서고 싶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개명 앞에 서지 않고 어디 서려고 한다고요? 사람 옆에. 그래서 사람 옆에 서가지고 뭘 하냐면 난 저 사람보다 낫다 이거예요. 난 저 사람보다 신앙이 훨씬 좋다. 저 사람은 주일 맨날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안 빼먹었다 이거예요. 내가 훨씬 낫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 옆에 서지 마시고 개명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서면요. 작아지는 게 아니고 교만해져요. 또 내가 그 사람 나보다 더 큰 사람 옆에 서면 그냥 작아지는 게 아니고 초라해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 옆에 서면 초라해지거나 교만해질 뿐이에요. 결코 작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아지려면 어디 앞에 서야 된다고요? 교명 앞에 서 보세요. 내가 큰 잔지 작은 잔지 어디 앞에 서 볼 때 판가름이 납니까? 하나님의 교명 앞에 서 봐야 돼요. 큰소리 치기 전에 내가 믿음이 좋다. 나는 경건하다. 난 교명 다 짓겠다. 이런 말 하기 전에 내가 어디 서 봐야 돼요? 교명 앞에 내가 딱 서 봐야 돼요. 교명 앞에 서면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 부족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왜? 왜 청년이 예수님에게 자기 부족을 가르쳐달라고 묻습니까? 온전해지고 싶어가지고. 부족한 것은 무엇이 됐든지 이 청년은 다 채우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8장 13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18장 13절 한번 찾아 봅시다. 왜 이 청년이 온전해지고 싶어하는지 신명기 18장 13절 다시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라고 그랬어요. 이 청년은 이 말씀대로 온전해지고 싶은 거예요. 누구처럼요? 노아처럼. 노아는 당대의 어떤 자였다? 완전한 자였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그런 친구를 얻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노아처럼 생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열정을 좀 본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열정을 보시고 그의 부족을 지적해 주십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럴 시대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정말 완전해지고 싶다면 정말 개명을 온전히 지키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 가지를 건면합니다. 첫째는 내 소유를 팔아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주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어떻게 돼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남에게 줘버리면 나는 뭐가 돼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했어요. 단번에 이 청년은 상거지로 전락하고 말아요.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은 어떻게 됩니까? 부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부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내 보아가 어디에 쌓이는 것입니까? 하늘에 쌓인다. 여러분 땅에서 부자를 포기하면 하늘에서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개명이 요구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개명의 요구예요. 이 개명 앞에서 보면 감히 이 청년이 내가 그 개명 다 지켰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작아지는 것을 정말 너무 작다는 것을 이 개명 앞에서 너무 작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작아지기 위해서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개명 앞에 서야 돼요. 절대 집사님 옆에 서지 마세요. 난 이 집사님보다 믿음이 좋아. 이 권사님보다 믿음이 좋아. 저 장노님보다 믿음이 좋아. 사람 옆에서 보면 우쭐해지거나 초라해진다니까요. 작아지지는 않아요. 비참해져요. 우리는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개명 앞에. 개명 앞에 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개명 앞에 우리가 실제로 서 봐야 돼요. 여러분 개명 앞에 서 보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개명 앞에 실제로 서 보셨어요? 실제로 서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자기 부족이 보인다니까요. 자기 부족이. 오직 그 물질만 다 움켜쥐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디에 보여요? 개명 앞에 설 때에 피로 속 보이는 거예요. 이 부족을 발견할 때에 낮아집니다. 그런 연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와서 나를 따르라. 개명 앞에서 자신의 부족을 깨달고 작아진 자는 따라합시다.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작아지면 이 개명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린아이처럼 개명 앞에서 작아지면 개명이 어떻게 해요? 나를 혼내킵니까?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개명 앞에 작아져서 어린아이가 되면 개명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갈라디아스 3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 좀 여러분이 보세요. 성경 아셔야 돼요. 이게 모르면 정말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셔요. 내가 개명이 앞에 서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작아지면 개명이 나를 어떻게 해요? 구박합니까? 갈라디아스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움을 얻게 하려 합니다. 개명이 앞에 내가 서서 어린아이처럼 작아지면 개명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뭐가 돼서? 교사가 돼서 나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개명이 앞에 내가 작아지면 개명이 뭐가 돼요? 나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나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간다고요. 개명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까지 딸려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딸을 때까지 이게 개명을 온전히 지킵니다. 여기까지 도달해야 개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개명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결과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대학에 들어가면 졸업합니다. 맞아요? 대학 입학하면 졸업하지요? 그래서 대학 들어가라는 거예요. 졸업 못할 바에 들어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학 들어가면 졸업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건 결과예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할 일이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들어갔다고 해서 졸업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서 그 이수 과정을 뭐 해야 돼요? 마스터 해야 졸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온 쪽으로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이렇게 아주 결과를 하는 쪽으로 말하잖아요.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말만 여러분이 딱 믿고 믿는 것은요. 무엇과 같아요? 대학 가. 왜 대학 가라고 그래요? 가서 졸업해서 하기 따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했어요.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졸업하는 건 아니에요. 그 과정을 뭐 해야 돼요? 이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천당. 그러니까 예수가 천당이구나. 예수 믿으면 그냥 천당 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결과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결과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신앙이 엉터리 신앙이에요. 만약에 결과만으로 족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영생에 들어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 천당. 이러고 끝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천당. 그럼 끝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재산을 팔고 이웃을 사랑하고 와서 나를 따르고 이런 얘기를 왜 해요? 복잡하게. 진리는 명료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천당.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딱 내자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에 들어갑니까? 예수 천당. 뭐 끝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뭐 나를 따르고 자시고 가난한 자에게 팔고 말고 할 게 없어. 그냥 예수 천당.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해외을 다니면서 이렇게 티켓을 만들어서 예수 천당에 불신 지옥하고 이러고 들고 다닌 거지.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상상도 못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이 내자가를 쳐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결과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건 결과예요. 예수 믿은 결과. 그런데 과정을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감나무 심으면 감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감나무 심으면 감 안 열려요? 그런데 이 말은 결과라니까요. 시작과 결과만 가지고 감이 열리겠지. 아닙니다. 감이 열리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해요. 감나무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자라야 되고. 또 농부는 막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걸음도 줘야 되고. 이런 과정을 다 무시하고. 감나무 심으면 감이 열린다. 이거는 결과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은 바지까래기만 꽉 잡고 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주로 모태신앙인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니까 그거 딱 붙들고 있으면 나도 간다. 과정 없이 그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임성차 하려고 해요.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부자에게 했던 이 과정이 필요해요. 어디서 보라고요? 자신이 계명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자기 부족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부족을 깨달아서 겸손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작아지라는 얘기다. 작아져야 그 계명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니까요.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그런데 이 계명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나를 끌고 가서 그리스도에게 가야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다가 어찌 가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 만난 것은 다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예요, 그거는. 왜 가짜예요? 이 부자 청년의 신앙이에요. 난 계명 다 지켰다 이거예요. 요구하는 거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계명 앞에 딱 써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부족이 드러나죠. 부자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내려왔을 때 계명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대로 예수님을 만나야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냥 누가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요. 그 분이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데요. 막 거기에 많은 정인들이 있어서요.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해서 믿었어요. 가짜예요, 그 신앙은. 솔직하게 말해서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부자로 있어요. 어디서 봐야 된다고요? 중요한 거예요. 좀 정신을 좀 물 크게 뜨고 하면 정신을 차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디서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어디? 어린아이처럼 작아졌을 때에 계명이 나를 뭐해요? 인도하는 거예요. 초등교사가. 그래서 주의 말씀은 길이다. 길이다. 보라고도 길도자로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가. 어떤 분은 누가 전해줘서 예수를 만났대요. 누가 막 예수님을 소개해줘서. 다 그거는 소개받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건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 만난 사람들은요. 전혀 자가 지지를 안 해요. 아주 도도합니다. 오히려. 더 교만해집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자에게 하신 이 과정. 말씀하신 이 과정. 너무 필요한 거예요. 너무 필요한 거예요. 천국이 실현되기 위해서 이 과정이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얻기까지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과정과 절차 없이 곧바로 점프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개명의 인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딱 만나서 바로 점프해가지고 천당 갈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개명 앞에 서서 자기 부족을 깨달고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되는지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이 청년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온전해지고자 하는 이 열정은 이 의욕은 뭐가 됐어요? 이 청년의 마음에 근심이 됐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근심이 되십니까? 말씀 듣는데 근심이 돼요? 이거 한 청년 보세요. 말씀을 들으니까 근심이 생겼어요. 좀 근심하셔야 돼요. 교회 오면 늘 좋다 좋다 행복하다 마음 편하다 그냥 날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말씀 들으면 따라합시다. 근심도 온다. 이런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이 청년의 뒷모습을 보시고 23절에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랬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얼마나 어렵냐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따라합시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누가요? 부자가 천당 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24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느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시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어디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이 정도 어려우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을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지요. 부자가 포기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려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제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바늘기를 낙타보다 크게 만드는 거예요. 어때요? 바늘기를 낙타보다 더 크게 만들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바늘기로 들어가면 되니까 아주 바늘기를 그냥 낙타보다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 방법은 낙타가 바늘기보다 작아지면 들어가는 거예요. 바늘기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바늘기보다 더 작은 구멍이 있지만 상징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구멍을 바늘기라고 그래요. 낙타는 물론 코끼리가 낙타보다 크지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낙타가 가장 큰 동물을 얻는 거예요. 이 낙타는요. 온갖 짐을 잔뜩 싣고 사막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낙타가 온갖 짐을 짓고 사막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횡단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배 아프세요? 왜 박수 안 쳐주세요? 낙타가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예요. 낙타처럼 짐을 싣고 사막 횡단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낙타는 그 일을 해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동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재주를 가진 이 낙타가 바늘기를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 능력까지. 바늘기를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바늘기는 힘이나 능력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줘야 들어가요? 바늘기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통과할 수 있어요? 바늘기보다 작아져야 된다. 그 어머니들이 바늘에다가 실을 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끼면 들어가요? 돋보기 끼가지고 안 보이니까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냥 돋보기 끼고 그냥 실 갖다 집어오면 들어갑니까? 끝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작게 만들어야 돼요.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작게 발라가지고. 바늘기보다 더 작게 만들어야 들어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작아져야 바늘기로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작아지라는 거예요. 어디 앞에 서가지고? 개명 앞에 서서 네가 좀 작아져 바라는 거예요. 부자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므로 헌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개명 앞에 서서 작아지라는 거예요. 부자가 작아지는 건 뭐예요? 자기 재산을 뭐 하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래요 부자가 가난한 거지가 된다니까요. 이게 부자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 지식 부자는 지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야 작아진다니까요. 어디 앞에서 가지고? 개명 앞에서. 개명 앞에 서 봐야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지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아는 거예요. 개명 앞에 서 봐야 내가 가진 재물이 진짜 보화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가짜 보화만 잔뜩 지고 내 부자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개명 앞에 서 보니까 그걸 다 버려야 진짜 보화가 보여요. 어디에?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발견이 안 되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개명 앞에 서 보지 않는 신앙은 가짜 싸구리 신앙이에요. 천국 얼신도 못합니다. 권력을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내려놓아야 작아지는 거예요. 천국은 모든 풀을 가진 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들어가는 구멍이 지구멍만이에요. 못 들어가요. 그거 다 가지고. 어떻게 해야 들어간다고요? 작아져야 들어간 거예요. 세상 영광을 가진 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높은 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도 충격이 좀 와야 되는데 충격이 가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기존 믿어오던 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앙저냥 믿다가 보면 가겠지. 천국이 나오겠지. 여러분 그런 안심은 일찍 포기하십시오. 앞에 바늘기가 있을 것입니다. 돌아올 수도 없고 긴 게 가지고 바늘기에 긴 게 가지고 나가도 못하고 들어가도 못하고 심각해져요. 바늘기 앞에 서기 전에 어디 가야 됩니까? 개명 앞에 우리가 써봐요. 그래서 25절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이러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놀랐어요? 정말 몹시 놀랐어요. 좀 표정이라도 한번 지어주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놀라운 이렇게 엄청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구나. 내가 그냥 교회 가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냥 예수 믿으면 간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열심히 왔는데 예수님은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고 좀 눈이라도 어떻게 돼야 돼요? 희둥그러져야 돼요. 그런데 안 희둥그러진 것 같아요. 그냥 잠만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구원이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커진 채로 나를 그냥 바늘기로 못 들어가니까 다른 어떻게 담벼락을 흘러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문을 내서 나를 통째로 이렇게 옮겨준다거나 아니면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서 성 위로 바늘기로 못 통하니까 들어 올려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도로래를 이용해가지고 안에다가 속여준다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늘기보다 더 작아지도록 내가 작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뭘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작아질 수는 없지만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얼마나 작아져야 된다고요? 바늘기보다 더 작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바늘기를 통과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야 마땅한 존재이옵니다. 작아지는 거예요. 뭘 받아야? 은혜를 받아.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이라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교만을 버리고 작은 자가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부자가 어떻게 물질을 버려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생긴 속담이 있어요. 지불은 뭐 못 준다고? 그래요. 못 주는 거예요. 부자가 가난하게 못 살아요. 부자 보고 너 가난하게 한번 살아봐. 한 2, 3일 가난 체험은 할 수 있어도요. 가난하게 못 살아요. 미쳐버려요.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옥상에서 띠내려 버리잖아요. 교만한 사람에게 당신이 그냥 한번 겸손해져 봐.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정말 하루 겸손 체험은 할 수 있어요. 막 기도하면서 주야 주야 그래가지고 겸손해질 수는 있어요. 내가 좀 겸손해지겠다고 검식 한번 해보세요. 3일 검식 해보세요. 힘 빠진 거예요. 절대 겸손해진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힘 빠진 거다. 힘 빠진 거예요. 먹으면 똑같아져요. 똑같아진다니까요. 누가 우리를 작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 받으세요. 계명 앞에 서서 자신의 부족을 깨달고 부족을 깨달았을 때 주님 앞에 손 내밀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은혜 받는 길이에요. 알렐루야. 그런데 전혀 부자는 도와달라 할 게 없어요. 도와달라 할 게 없어요. 도와달라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주여 한 달 쌀이 없어가지고 막 쌀 달라고 기도하는데 부자들은 그냥 쌀을 갖다 준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검식하고 막 철학기도 하고 해서 안 되는 일을요. 부자는 그냥 피서 불러가지고 이거 좀 처리해 그러면 해결이 된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정말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냥 금식을 하고 해도 해결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어느 분이 부자를 소개시켜줬더니 그 부자가 해결을 해 주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금식해도 안 되더니 돈으로 그냥 한 번에 해결된다고.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개명 앞에 꼭 서셔야 돼요. 그래서 개명이 나를 인도해서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서 만난 그리스도여야? 진짜예요. 진짜 예수님 만난 거요. 나는 가짜예요. 분명히 이야기해 줬어요. 나중에 뭐 딴소리 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을 전혀 안 해서 나는 못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왜 안 읽었냐고 혼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분명히 잘 단단히 듣고 확실하게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명이 필요한 거예요. 개명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가 죄인됨을 발견하고 바늘기보다 더 작아서 그 바늘기로 통과할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서부터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출발점은 바로 어디에서부터다? 바로 이렇게 여기서부터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증명해 주고 하면 베드로가 이것을 듣고 이해하고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는지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지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시옵소서.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네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뭘 했다고요?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여러분이 누가 보고 모장해서 베드로가 버린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베드로가 버리지요?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렸잖아요. 베드로의 모든 것은 뭐였습니까? 배와 거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건물에 잡힌 수만 마리의 고기. 그걸 다 버리고 뭐 했어요? 예수님을 따랐다. 할렐루야. 그런 적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늘기보다 작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자 청년의 그 고민으로 대답을 해 줍니다. 자 한번 보세요. 28절. 자아가 져서. 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름으로서 어떻게 됐어요? 자아가 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을 때에 28절 같이 씁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지파를 심판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재판장이 됐다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서 큰 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열두 보좌에 앉아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이 질문에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새빨장 1절에서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큽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큽니까? 작아진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자예요. 그는 천국에서 열두 보좌에 앉아서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 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재판장의 위치에 앉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부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래요. 한번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이 뭘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에 들어가냐고 물어봤죠. 영생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상속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물질을 포기한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천국에서 뭐가 돼요? 부자가 돼요. 여러 배를 받으니까 부자가 되죠. 내가 버린 것은 여러 배를 받으니까. 그리고 뭘 상속한다고요? 영생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상속한다는 이 상속은 기업 개념이잖아요. 기업을 상속받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작은 자의 소유가 확실합니다. 큰 자의 소유가 아니에요. 천국은 작은 자의 것이 믿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는. 언제. 언제 일어납니까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일이 언제 일어나요? 이십팔절 언제 일어난다고요? 세상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작아져서 정말 피해보고 힘들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뒤집어져서 새롭게 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큰 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모든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 천국은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에 동참하셔야 돼요.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시작됐다니까요. 천국이 시작됐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천국에 들어와서 천국에 발을 들이놓았기 때문에 내 삶이 순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는 환란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고난을 더 당할 수도 있어요. 좁은 길을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 동참함으로 더 많은 고통을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로는 순교를 당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국이 완성되면 그 모든 희생과 수고는 다 충분히 여러 배 보상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구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천국에 동참하는 것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기도 4시간, 5시간, 6시간 했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교회 와서 봉사를 많이 했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의 공헌도가 뭐냐. 이거 아닙니다. 천국에 동참하는 것은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돈 달라는 소리 안 해요. 뭐 해야지라는 거예요. 작아지라는 거예요. 천국에 동참하기 위해서 작아져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작아져야 된다고. 기명을 따를 만큼 작아져야 돼요. 기명을 따를 만큼. 초등교사가 돼서 손을 잡고 끌고 가면 딸려갈 만큼. 여러분 지금 초등교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손잡고 학교 갑시다. 내가 당신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러면 따라가겠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 그 과정 다 배웠어요. 안 가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작은 애는 어떻게 해요? 초등교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명은 초등교사예요.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초등학생만큼 작아져야 합니다. 이 과정이 천국을 실현하는 과정이에요. 천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된다니까요. 용서하기 위해서 때로는 몸부림 쳐야 돼요. 기명 앞에 자신의 부족을 깨달고 기명을 따라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보상받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천국의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작아지십시오. 천국에서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작아지십시오. 내가 정말 하늘의 보아를 쌓고 싶다면 내 모든 것을 나누어 줘요. 그것이 부자의 천국에 등록되는 과정이에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작은 자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 낮추십시오. 부자가 작아지는 법은 낙타가 작아지는 법. 부자가 작아지는 법과 낙타가 작아지는 법. 낙타는 등에 짊어진 세상에 주는 온갖 선물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낙타가 작아지려면 그래야 바늘기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계명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부자에게 작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왜 작아지라고 합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도덕적 성품이 아니에요. 도덕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좀 겸손해주면 멋있고 훌륭하다 그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니까 좀 작아지고 겸손해져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 들어가려고? 실제적인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문제. 그런데 대부분 얘기하는 게 예수 믿으니까 좀 겸손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 들어가기 위해서 작아져야 된다고요? 천국에. 천국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작아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천국에서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정말 나쁜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도 부자, 저기서도 부자, 같이 부자로 살면 안 돼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미안하지만 바늘 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작아져야 천국의 부자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부자, 여기서도. 이거 참 좋을 것 같아.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여기도 부자로 살고 가서도 들어가서도 부자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바늘기가 뚝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많은 것을 끌고 바늘기 앞까지 간다 할지라도 실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다 버리고 들어가세요. 빗몸으로. 그런데 버리고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를 위해서 미리 버리고 작아지는 삶을 살아온 사람은 부자가 되지만 이거 끊고 내가 끝까지 가지고 가서 어쩔 수 없이 바늘기로 통과하기 위해서 거기 내려놓은 사람은 들어가면 벌거벗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선택하시라니까요. 여기서 크면 거기서는 작고 여기서 작으면 거기서 커진대요. 여기서도 크고 거기서도 커야지. 좋기는 한데 그게 곤란합니다. 정말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개명 앞에 서면 그럴 수가 없어요. 커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모든 국회의원들을 이 개명 앞에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헌법 앞에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헌법 앞에 한번 세워봤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헌법 앞에 한번 서봤으면 좋겠어요. 왜 헌법에 손을 얹고 서약합니까? 얹지 마시고 헌법을 한번 읽어보고 대통령이 되라고. 그럼 그럴 수가 없어요. 역대 대통령이 헌법 안 읽어보고 대통령 된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는 대통령은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읽어봤으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명 앞에 한번 서봅시다. 서보자니까요. 아 예수 믿고 구웅 받고 천국 받고 이런 얘기만 해 쌓지 말고 진실하게 이 시간에 한번 서보십시오. 여기서 작아져야 거기서 큽니다. 믿습니까? 자 결단합시다.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개명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 앞에 나갈 것인지 하늘의 보아를 바라보고 세상 것을 버릴 것인지 취할 것인지 우선에 한번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이 되는 이 놀라운 일. 뭐가 된다 된다 하니까 뭐가 됐는지 잘 모르시죠? 천국이 되는 걸 이야기해요. 천국이 실현되는 거. 된다 하니까 뭐 사람이 된다는 말인가. 그런 게 아니고 천국이 실현되는 거. 천국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작아지는 일은 이 일을 누가 먼저 우리 중에 시작하겠습니까? 작아지는. 천국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작아지는 일을 누가 먼저 시작할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시작할 겁니까? 비록 뒤늦게 내가 뒤늦게 시작을 해도 먼저 작아지는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작아지는데 머뭇거리지 마세요. 지금 바로 지금 즉시 작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먼저 작아지기 시작해 가지고 안 작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안 작아지고 싶어 가지고 버티는 사람. 그건 뒤늦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먼저 작아지는 자가 됐으면 먼저 될 줄로 믿습니다. 즉은 바로 이 일을 시작하시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글자막 by 박진희